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또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이 이국당을 떠나서 더 먼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더욱더 도우셔서 어려운 일이 없고 또 힘든 일이 없고 더욱더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신경 쓰임도 없이 너무도 평안하기만 하다면 정말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고 또 자기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곳으로 가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크게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틈새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던 건지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귀가 너무도 얇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었든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지키고 그를 매임에 있게 하는 경비병들마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평안하신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 말씀으로 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비결, 기쁨의 비결을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만남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용기와 소망과 희망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믿음이 또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날씨, 복음을 전하기 좋은 만남,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좋은 상황, 그런 것들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믿음이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용기와 도전이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더욱더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들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나는 한 번 걸렸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 괜찮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또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인상이 되었죠. 제가 이 시기 비슷한 시기에 작년과 동일한 난방 비용을 사용을 했는데 금액대는 앞자리 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도 오르고, 음식들 가격도 오르고, 우리들이 일상에서 누리고 이용했던 많은 것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건들,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도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부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깊이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더욱더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더욱더 넓어지고, 기도와 말씀과 복음의 지경도 더욱더 넓어지는 삶을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우리들의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탄을 내어놓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극복할 수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어려워지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감옥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실제로 복음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 헌신과 섬김과 순종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바울에게,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도 좌절과 낙심이 되지는 않았죠. 감옥이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더 열심히 전해지는, 오히려 역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떠한 방법과 모양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격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바울은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다.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전할 수 있는 대상, 전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경비병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직속 경비병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들의 성품과 정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은 소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불안함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에 기뻐했던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집중했고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의 헌신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렸던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고집, 내 습관, 내 생각, 내 마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적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 사는 이유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우리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우리는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흔적을 선한 일들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삶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힘들고 지치신 사역으로 인해서 확진이 되셨죠. 지금은 격리되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단임 목사님 마음으로는 너무도 부담이 되고 너무도 죄송한 마음으로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죠. 서로에게도 너무도 염려되고 걱정되고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났나요? 교회의 역사와 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을 통하여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더욱더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고 있다면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단임 목사님을 탓하거나 단임 목사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단임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누가 이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서 있든지 전해지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은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다 간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기도로 지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임 목사님도 안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서로 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용기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의 이유로 집이 먼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그들이 깨어있을 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용기가 돼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교회의 사명이 이뤄지고 우리들의 삶의 하루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단임 목사님이 왜 걸리셨는지 어떤 경로로 결리셨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로 기뻐하실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이 나오신다면 단임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중보하셨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이 교회에도 두 부류,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과 또는 분쟁과 비판으로 이 상황을 대면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착한 뜻으로도 할 수 있고 투쟁과 비판으로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선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사랑과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염려가 되거나 큰 걱정이 되거나 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도 너무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소금의 역할, 믿음의 맛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말씀이 흐려지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수표교 교회 성도님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도전과 기회와 설레임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삶의 상황들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코로나라는 현실도, 많은 물가가 인상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겨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중에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깨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깨어 무릎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혜와,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도, 열심으로 참여하며, 예배에 헌신하며,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며, 또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전히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오늘도 성도다워지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또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도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관계에, 우리들의 환경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